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까나페를 만들어 볼 거에요. 자, 지금부터 까나페를 만들어 먹으러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언니가 과잼을 만든 다음에 딸기잼을 해줘서 딸기잼이에요. 고추장 아니고? 아니에요! 너 조금 바르는 거 아니에요? 딸기잼이 셰프 같아요, 요리사. 네, 알겠어요. 딸기가 요리를 잘해서 아빠는 너무 기뻐요. 아빠는 요리 잘 못하거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말 좀 그만해줘요. 아, 네. 요리에 집중해 주세요. 치즈예요? 치즈를 잘라구요. 그건 위험한 칼 아니에요?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가루에 괜찮죠? 그럼 안전하네요. 그 다음에 오늘 햄을 잘라줄게요. 햄은 하위미가 구웠어요? 아니요. 누가 구웠어요? 엄마 나요. 하위미가 왜 안 구웠고요? 불은 불은 뜨거운다. 아, 불은 뜨거워서?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위험하니까 햄만 엄마가 구워줬어요. . . . . al ob 그 다음에 철리를 올려줄게요. 네. 되나. ICA 체리도 자유롭게 딸기잼을 좀 약간 발라줍니다. 체리를 거기다 이제 딸기잼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게 비결이네요. 딸기잼은 풀이에요. 완성이에요? 네. 약간 한 개가 많습니다. 아, 멋지다. 그릇에 올려두면 돼요? 네. 이번엔 다음 걸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시술도 올려두고, 아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요리사 될 거예요? 아니요. 요리하는 건 재미있어요? 네. 뭐가 되고 싶어요? 의사요. 의사요? 음, 경찰관 아니었어요? 바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다 만들었어요. 남은 건 이따가 먹을게. 먹을게. 고구랑 먹고 싶어요? 응. 엄마 아빠도 이런 인사니까 아빠랑 나눠요. 엄마는요? 엄마도 같이 와줘요. 그래요. 이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미 아빠 정집사입니다. 저 방금 깜짝 놀라서 아빠 목소리가 완전 넘치네요. 저는 타임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힌트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에 까나페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제가 힌트를 이따가 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 나오죠? 주기 도문 알아야 하니? 네. 주기 도문 할 수 있어요? 네.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가르친 약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땀에서도 이루어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졸시 없고 시험을 늦게 하지 마오니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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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이면 할아버지 얼마나 많을까? 우리 아빠들을 다 합쳐도 안되죠 그사람들을 다 합쳐도 그거보다는 안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을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무한리필의 기적이라고 하죠 하임이 무한리필이라고 알아요? 전에 고깃집에 가서 계속 고기 시켜서 계속 먹었던거 기억나요? 그게 무한리필이라고 하는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해주고 싶은거는 보리떡과 물고기는 여기에서 몸의 양식을 이야기해요 몸의 양식 육이라고 하는데 육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육지? 숫자 육은 고기 육이요 육지? 육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해요 아우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튼튼하려면은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번 먹죠 골고루 이렇게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영혼도 튼튼하려면은 뭐를 잘 먹어야 될까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믿음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 맛있을 때 꿀맛이라는 맛 들어봤어요? 네 저는 꿀잠 자요 꿀잠 그렇죠 꿀잠도 있죠 꿀맛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꼴보다도 더 달다고 꿀맛보다도 더 달콤하대요 그래서 하이미가 꿀잠 자는 이유가 자기 전에 성경이야기 말씀을 듣고 자서 꿀잠을 자는 게 아닐까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빠는 하이미가 몸도 튼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마음도 잔죠 마음도 영혼도 튼튼한 하이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퀴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형시읔 이건 뭐예요? 이형시읔 선생님? 오늘도 이거 준비했죠 하이미의 생명의 양식은 1번 짜장면 2번 하이미가 좋아하는 닭깔 닭당정 3번 오늘 하이미가 만든 까나페 4번 하나님의 말씀 몇 번일까요? 정답은? 음... 어? 이형시읔시니까 예수 아니에요? 어... 예수님? 아닌데요 정답은? 요셉 아니에요? 요셉도 아닌데요 어?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어... 생명의 양식은 몇 번? 하나님의 4번 말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이미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맛있게 먹고 쑥쑥 믿음이 튼튼해지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사할까요? 자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어... 어...